태영아 항안심 잘 적어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다 넣을까? 지금 팔아도 되겠다 아 팔 거구나 그냥 파는 거 같다 어떻게 한지 이거 보여줘 들고 와야지 아 다 까먹어 실례합니다 약간 애기 재우 두시 너무 꽉 치면 안 돼 약간 부서져 애기 재우 두시 잘 자라 우리 양이 여기가 좀 더 많다 이러면은 맛이 다 달라져 다 똑같은 곳에 넣는게 예이 쉿 와 이건 안 되는데 내가 네 다 똑같은 곳으로 이렇게 오 멋있다 진짜 이래서 진짜 근데 알려주면 안 된다고요 됐어 어구 진짜 신기하다 치킨집에 있는 소스랑 똑같아요 전혀 먹기 첨부